잠시만요 지금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거 좀 제품 좀 크루 좀 해달라고 좀 땡겨주세요 쭉 땡기셔서 한번 좀 제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전신 하반신 하체 상반신 이렇게 이제 살이 빼는 뭐 올라가면 있으면 이렇게 살이 빠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음파가 높을수록 굉장히 달리는 듯한 높다 예 요 제품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가격이 얼마냐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요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죠 올라가 있어요 아직 홈쇼핑 런칭 중에 있구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어 이 제품은 아무래도 렌탈 제품 내내 월별로 이렇게 돼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네 여러분들 운동하기 싫은 분들 이걸 샀어서 꼭 운동하시고 쏘니 월드 플렉스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올라오십쇼 이거는 자기한테 맞춰서 그 음파를 맞춰서 너무 세게 처음부터 하지 마시구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네